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의 2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들을 공부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단서의 기본 개념과 서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산의 항목과 부채 항목과 자본의 항목을 공부는 안 했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온다는 게 재무상태표의 기본 틀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연결을 공부할 텐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단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공부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더 빠르게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공시라고 하는 공개적인 개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무엇이 있는지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단서는 어떤 관계를 갖고 연결되는가를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수익과 비용을 빼면 단기순이 0보다 크면 이익 0보다 작으면 손실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이익이 결국은 자본으로 흘러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쌈짓돈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익인여금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과연 이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쌈짓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쌈짓돈을 구분해보면 사실은 순수한 쌈짓돈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납입자본대가 처음에 낸 돈 이게 납입자본이죠. 처음에 사업할 때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 100원을 내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두 번째 구성항목이 이익인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지격을 하면 이익 중에서 남아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익은 어떻게 구성됐냐 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뺐던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익이었는데 그 이익 중에서 남아있는 돈 결국 이 부분이 다시 내 쌈짓돈이 된다 이런 구성이었고요. 그래서 기타 항목들이 또 있다는 것은 지금 무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용어 정의상 이익인여금은 지금 써드린 것처럼 수익과 비용의 차이인 이익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남아있지 않은 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바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당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서 쓰게 되면 그걸 차익금이라고 하고 차익금을 보통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채권자들한테 우리가 갚을 때 뭘 주냐 하면 돈의 이용료로서 이자라는 걸 주죠. 그런데 이제 채권자가 아니고 주주 쌈짓돈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이자라는 걸 주는 것이 아니고 배당이라고 하는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은 어떤 특징이냐 하면 이익 중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익 중에서 배당을 주고 나면 그게 이익 중에서 남아있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배당이 0이라면 이익이 바로 이익인여금과 같은 게 되는 거죠.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인여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배당을 빼고 남은 돈이구나 번 것 중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설명이 바로 이 밑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배당은 결국 회사에 투자를 한 주주들한테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서 받는 이익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중에서 나누는 게 배당이기 때문에 이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익이 안 나면 배당을 할 수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논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익이 나야만 기본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배당을 뺀 나머지가 이익 중에서 남아있는 돈이다라는 의미로 이익인여금이라고 하는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구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익 중에서 배당을 뺀 게 인여금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수익이나 비용이라고 하는 항목은 일정 기간이니까 기업이 매년 해마다 동일한 활동을 한다. X1년부터 X2년 해서 XN년까지 매년 동일한 기간 동안에 영업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매년 매년 수익이나 비용을 뺐을 때 이익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이익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그렇죠? 이 모든 이익을 쭉 합친 거를 여기서 큰 틀로 볼 때 합계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회사 바깥으로, 사회라는 걸 회사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 번 돈을 회사 바깥에 사람들에게 내보내는 이와 같은 개념이 바로 배당액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익 합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회사 바깥으로 빼는 건 또 말씀드렸죠.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매년 번 것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나눌 수도 있죠. 이걸 통해서 합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뺀 것이 이익인여금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익인여금은 배당을 차감한 영업활동의 잔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림 나오죠? 두 번째 개념으로는 단일 개념으로 연단위로 쪼개보면 1월 1일 날 가지고 있던 이익인여금이 있겠죠. 이걸 기초로 얘기합니다. 1월 1일 현재 라고 하고 12월 31일 현재 이건 기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월 1일 현재 이익인여금이라고 하는 기초이익인여금은 과거년도의 추익의 합에서 과거년도의 비영의 합을 뺀 이익 중에서 과거년도의 배당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올해 이익을 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뺀 1년치만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올해 이익이 되고 이와 같은 논리가 똑같이 올해 번 것 중에 배당금을 빼고 그러면 기초에 남아있는 잔여금화, 올해 발생한 이렇게 하면 잔여금이 되겠죠. 올해 거 이 두 개를 합친 게 누적 개념으로 기말의 이익인여금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이런 식으로 자산이라는 것이 구분이 될 수 있고 역시 잔여금도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하는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백두산이 1기 때 순이익이 5천 원이 있었다고 싶시다. 수익 빼기 비용한 게 5천 원이 있고 당해온는데 배당을 2천 원 했다면 1기 때의 이익인여금은 당연히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 5천 원에서 배당을 2천 원 했으니까 2천 원 뺀 3천 원이 이익인여금이 되겠죠. 물론 순서로 보면 기초 이익인여금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1기니까 이익인여금이라는 게 없겠죠. 1기 때 기초에는 제로에서 당기 순이익 5천 원에 배당 2천 원을 빼면 남아있는 잔액이 3천 원이 되고 이 3천 원이 1기 말에 이익인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 1기 말에 이익인여금 3천 원은 이익이 기초로 가면 바로 기초 이익인여금이 되겠죠. 여기서 2기 때 당기 순이익 1만 5천 원을 벌고 배당을 8천 원을 뺐다면 이번 기회에 번 이익 중에서 남아있는 이 인여금은 7천 원이니까 결국은 기초 이익인여금 3천 원과 기말인여금 7천 원을 더하면 당기 인여금을 더하면 기말인여금 1만 원이 된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인여금이 어떻게 늘고 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이라는 것과 자본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익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이니까 비용이 일정할 때 수익이 는다는 것은 이익이 느는 겁니다. 이익이 는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배당을 이익보다 적게 했다면 그 잔액이라고 하는 인여금이 증가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인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은 그 돈이 번 돈이 다시 내 돈이 되니까 내 쌈짓돈이 증가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반대로 비용이 생긴다는 것은 비용이 는다는 것은 이익이 준다는 거죠. 수익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익이 감소한다는 거고 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인여금이 주는 거죠. 항상 수익에서 비용한 부분이 인여금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인여금이 감소하는 것은 내가 다시 시작할 사업 자금이 준다는 개념이니까 자본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서 수익은 자산, 순자산이 증가한다. 비용은 순자산이 감소한다는 용어를 썼었는데 그 개념이 바로 이와 같은 연관관계를 통해서 수익의 증가 또는 수익의 발생은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비용의 발생은 자본이 감소한 효과가 있다는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앞쪽 감정을 보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다 하는 게 있었죠. 한 등식이었죠. 이 뒤에 건 뭘까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그러면 이 앞에 이 부분은 재무상태표를 표시한 거고 이 뒤에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를 표시한 거죠. 그런데 수익과 비용을 뺀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익이라고 했죠. 이익에서 배당을 빼면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이익, 인여금이라고 좀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익, 인여금도 근국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자본의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이 늘면 자본이 내는 거고 비용이 늘면 자본이 감소하는 거다 하는 관계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왜 이게 자산이 부채와 자본을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수익과 비용을 뺀 것까지도 합쳐지느냐 자본의 결국은 수익 비용도 자본이 포함이 되니까 이 등식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면 여기 설명드릴게요. 단기 순위 설명드렸고요. 여기가 인여금이지만 근국적으로 다 합해서 여기가 자본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자본 중에서 최초의 자본과 번동까지 포함된 자본을 합친 걸 넓은 의미의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개념입니다. 회계 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본을 구분해 보면 최초에 투자한 쌈짓돈은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 중에 남은 것을 이익 인여금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가 다시 또 내 쌈짓돈이 되죠. 그러니까 자본은 최초의 쌈짓돈과 돈 번 걸로 늘어난 금액이 합쳐진 것과 똑같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시 풀면 이익 인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중에서 배당을 빼고 남은 거다라는 것 같으니까 결국 대체시켜버리면 이 자본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쌈짓돈과 영업활동으로 번 것 중에서 배당하고 남은 돈이 결국 다시 자본이 된다. 그러니까 최초에 배웠던 이 획의 등식이 궁극적으로 손익계단까지 다 포괄하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식이 항상 일치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타인자본이라고 하는 건 남은 빌린 돈이죠. 3천 원하고 자기 자본, 내 쌈짓돈이죠. 6천 원을 가지고 현금 9천 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로 생각해 보면 남의 돈 빌린 거는 부채죠. 이름은 모르지만 차익금이라는 용어를 한번 써보자고요. 남의 돈 빌린 게 3천 원이 있고 내 돈으로, 쌈짓돈, 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6천 원이 있어서 남의 돈, 내 돈, 한 자본의 조달이 9천 원이다. 이 조달은 자산총계라고 하는 자산과 똑같죠. 현금 9천 원과 1천 원, 이런 관계가 성적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이 9천 원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거죠. 상품도 구입하고 건물도 구입하고 차량도 구입했다. 그러면 조금 전에 9천 원이라고 하는 현금에서 상품으로 돈 주고 사고, 건물을 돈 주고 사고, 차량을 돈 주고 사고 이게 쭉 돈 주고 산 물건이 얼마냐 하면 8천 원어치죠. 그럼 9천 원에서 8천 원을 쓰고 남은 돈은 천 원이 있으니까 최초의 남의 돈, 내 돈 조달한 9천 원이 이제는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형태가 다른 자산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산의 형태로 바뀌어나가는데 어떻든 구성화물이 달라지더라도 이 밑에 있는 자산이 부채와 자본을 더했다고 하는 총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계 등식의 아주 간단한 개념이면서도 파워풀한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이어 또 가볼까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팔든지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만 원어치 벌고 7천 원을 만약에 비용을 썼다. 그러면 손익계단상으로는 수익이 만 원이 생길 것이고 비용이 7천 원 생기겠죠.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바로 이익이니까 0보다 크면 단기 순이익 3천 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단기 순이익 3천 원이 어떻게 재무상태표에 연결되느냐? 예,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앞에서 6천 원 있던 자본 있었죠?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이건 원래 쌈짓돈이었고 영업을 통해서 이 3천 원이 늘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영업 성과가 그대로 이익이익 영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 자본 6천 원에서 영업활동에 드러난 내 추가적인 자금 3천 원과 잡친 9천 원이 다시 내 쌈짓돈이 되는 거죠. 여기 3천 원이 늘었기 때문에 부채와 자본의 합은 12,000원으로 증가가 될 것이고 여기 3천 원 돈을 번 것 때문에 나머지가 일정한 상태에 돈이 3천 원 늘었죠? 그러면 역시 자산도 3천 원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도 자산과 부채 더하기 자본이 일치한다는 기본식이 표를 통해서 계속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단서의 순결과는 결국은 재무상태표로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단서의 연결고리고요.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단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어떻게 공시하느냐 하는 게 있는데요. 공시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각종 관련 법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기업이든 원하지 않는 기업이든 반드시 정보 이용자들에게 공시를 하도록 상법이라든지 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강제적인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주식회사라고 했죠. 우리 앞에서 외부 감사를 받을 때 자산규모가 120억 이상인 기업들 직전 자산규모가 120억 이상인 기업들이었는데 바로 그런 기업들입니다. 한 2만 약 8천 개 정도 기업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기업들은 사업을 끝내는 기간마다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매년 사업기간을 한다면 종료로부터 3개월이니까 12월 31일부터 3개월 뒤면 바로 3월 31일까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시하게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가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먼저 말씀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바로 기업이 만든 각종 정보를 전자문서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일반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가능성이 아주 좋죠. 그리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기업의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서 이것을 금융감독 홈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감독원에 가보시면 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바로 다트라고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어서 여기 회사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있죠. 각종 공시가 있습니다. 공시 자료 종류죠. 그런 자료 종류를 누르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각종 정보 공시자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시험 삼아서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조금이라도 배웠던 재무상태표의 손익계산자가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는 걸 아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의 공시는 다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회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설명도 있겠는데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업이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한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물론 이 가정의 전제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 망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계속 기업의 가정입니다. 이거는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 기업이 시작을 했어요. 이때 망하는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영업활동한다는 것은 수익활동과 비용활동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게 이익인데 이게 망하는 가정이 없는 한 계속 반복되니까 맨 마지막에 손털 때 이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중간중간에 얼마나 돈을 벌었고 얼마나 돈을 썼는지 이익이 얼마나 하는지 손실이 얼마나 하는지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적시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 기간을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을 다 합치로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일정한 기간별로 이때 번 게 얼마고 이때 쓴 게 얼마고 각각의 기간별로 수익과 각각의 기간별로 비용을 비록 정확하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정리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와 같은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인위적으로 나눈 기간을 우리가 회계 기간이다. 그걸 우리가 기업에서 보면 1기, 2기, 3기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이런 기간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정확한 기간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자른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록 정확하지 않지만 정부의 적시성 측면에서 그리고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자른 거다. 그렇지만 이 기간 가정의 전 단계는 바로 뭐라고요?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에서 기업은 시작되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개념이 향후 여를 공부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단서의 연결고리를 공부하셨고요. 그런 손익계단서를 보고하는 기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회계의 기초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본 개념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또는 정보 이용자의 종류라든지 재무제표의 종류가 되든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측면을 설명드렸고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재무제표를 어떻게 산출하는가에 대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